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그담대 첫 번째 이야기 그림에 영원히 머물러 있다는 미녀의 초상화 우리 외조부모님은 두 분 모두 그림을 무척 좋아하신다 그래서 외갓집에는 온갖 그림이 잔뜩 모여있어 종종 놀러갈 때면 나도 한참을 구경하곤 한다 두 분은 그리 유명하지 않은 작가의 그림만 있고 비싼 건 없다고 웃으시지만 내 눈에는 무엇 하나 할 것 없이 다 훌륭하게만 보인다 그 중 긴 금발을 한 여자의 초상화가 있었다 나는 그 그림을 상냥하게 미소짓는 미녀가 그려진 초상화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외할아버지와 이야기하다 그 그림 이야기를 꺼냈더니 고개를 갸웃거리시는 것이었다 아무래도 나 말고 다른 사람 눈에는 무표정하고 차가운 인상의 미녀가 그려진 초상화로 보이는 모양이었다 내 말이 신경 쓰이셨는지 외할아버지는 그 그림을 판 사람에게 연락해 물어봤다고 한다 하지만 별다른 사연은 없고 그저 평범한 보통 그림이라는 대답만이 돌아왔다 결국 그때는 그저 내가 다른 사람하고는 보는 눈이 조금 다르다는 결론으로 끝났다 하지만 엊그제 외조 부모님에게 편지가 왔다 그림 중 몇 개를 친척과 지인에게 남아주려 하니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가지러 오라는 것이었다 편지에는 그림 중 몇 개의 사진이 동봉되어 있었다 그 중에는 지난번 그 초상화 사진도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다 내 기억과는 달리 차가운 표정의 미녀가 그려져 있는 완전히 다른 느낌의 그림인 게 아닌가 역시의 어린 시절 기억에 착각이었나 싶었지만 이것도 인연이다 싶어 나는 그 그림을 받으러 가기로 했다 외조 부모님에게 연락해 그림을 받으러 애갓집에 도착해 나는 그림을 보러 갔다 그리고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사진으로 봤을 때와는 달리 역시 그 초상화는 상냥하게 미소짓고 있는 미녀의 초상화였으니까 종종 인연에는 영혼이 깃든다는 이야기를 듣곤 하지만 그림에도 누군가의 영혼이 머무를 수 있는 걸까 두 번째 이야기 아파트의 향수 냄새 기숙사에서 나와 원룸 아파트에서 자취를 하기 시작한 지 1년 그 아파트에서 나는 정말 재미난 일들을 많이 겪었다 귀신을 본 건 두 번이나 있었고 시체는 없지만 치사량 수준의 피가 부러진 사건도 일어나 경찰들의 탐문 조사도 받고 TV에서나 보던 과학수사대의 수사 모습도 실제로 볼 수 있었던 실로 재미난 아파트였다 금요일에 수업이 끝나면 나는 언제나 도미노 피자에서 페퍼로니 피자를 주문해 아파트 지하의 자판기에서 뽑은 펩시 콜라 한 병을 마시며 앤이나 영화를 보는 게 나의 한 주의 행복이었다 걔늘도 피자를 먹으며 컴퓨터로 아이돌 마스터를 보고 있었고 아직 러브라이브를 보기 이전으로 기억하니까 분명 2년 전일 것이다 피자를 먹던 나는 문등 무언가를 깨달았다 아까부터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여자들이나 뿌릴 법한 강렬한 향수 냄새 마치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닌 내 앞자리에 또는 내 옆자리에 향수를 뿌린 여학생이 앉아있을 때나 이끄질 법한 그런 강렬한 향수 냄새 아직 뜨거운 피자 냄새마저 살짝 묻힐 법한 그런 강렬한 향수 냄새가 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이마스를 멈출 용기가 나지 않았다 희비키의 밝은 목소리마저 사라지면 마치 이 향수 냄새가 내 머릿속에만 존재하던 착각이 현실이 될 법한 그런 공포감이 내 온몸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저 조용히 이 순간이 어서 지나가기를 빌었다 그리고 향수 냄새는 어째서인가 마치 복도를 따라 걸어가는 여자와도 같이 점점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버렸다라고 나는 느꼈다 내가 귀신을 봤던 것 잠결의 헛것을 보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번 향수만큼은 내가 정신이 온전히 또렷한 상황이었기에 내가 그 아파트에서 겪었던 이상한 체험들 중 가장 끔찍한 일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민박집 괴담 이모가 어렸을 때 외갓집은 민박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여름이면 해수욕객들이 잔뜩 밀려 들어와서 그럭저럭 장사는 잘 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하룻밤 묻게 해달라며 찾아왔다 남자는 무엇인가를 두려워하는 듯 계속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경계의 시선을 늦추지 않았다고 한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남자에게 방을 내주고 평소처럼 아무 차이 없이 보통 손님으로 대했다고 한다 그런데 아직 초등학교 입학도 하지 않았던 이모가 그 남자를 흘기포더니 갑자기 아우성치기 시작했다 울음을 멈추지 않고 흔소리를 지르는 이모에게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한다 저 손님 너무 무서워 손님에게 실례되는 말이다 보니 결국 이모는 다른 방으로 옮겨서 겨우 죄었다고 한다 그런데 다음날 이른 아침 민박집에 경찰이 찾아왔다 강도살인으로 지명수배된 범인이 이 근처로 도망쳐왔다는 것이다 경찰이 내민 범인의 얼굴 사진은 어제 외갓집에 왔던 그 남자였다 깜짝 놀란 외할아버지는 경찰과 함께 남자의 방으로 가서 그 자리에서 남자를 체포했다고 한다 경찰에 의하면 그 손님은 얼마 전에 한 노파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도망쳤던 범인이었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들은 외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놀라고 말았다 이모가 전날 그 남자가 무섭다고 말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다 남자의 등 뒤에 업혀있는 할머니가 무섭다는 것이었다 네 번째 이야기 귀신 나오는 짓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될 때쯤 그 집에 이사를 갔습니다 친할아버지 할머니가 살고 계시던 집이었고 아빠의 사업 실패로 인해 저희 가족은 안쳐 살게 되었어요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골목의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고 후세식 화장실이란 점이 가장 싫었던 집이었어요 저희 내 가족이 한 방에서 어렵게 살고 있던 짐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고 옆집 살던 아저씨가 이사를 갑니다 가족은 일단 그 집을 싸게 임대하게 됐고 원래 처음부터 한 집으로 연결되어 있던 문을 열어 집 전체를 사용했어요 아저씨가 살던 방은 불을 켜도 꽤 어둡고 햇볕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동생과 저는 방이 생겼다는 사실이 기뻐서 별 생각 없었지만 잠이 들면 다섯 번에 세 번은 가위에 눌리게 됩니다 하루는 여름이었는데 등이 굉장히 차가운 거예요 살짝 눈을 떴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누워있는 느낌이 났어요 그리고 차가운 입김이랄까요? 하얀 연기가 제 삐암을 스치며 나오더군요 무서웠지만 어쩔 도리가 없고 귀신의 형체를 보기 싫어서 저는 그냥 그 상태로 눈을 감고 잠을 자버렸습니다 낮잠을 자면 거의 가위에 눌리는데 한 번도 귀신의 형태를 본 적은 없고 몸이 움직이지 않고 소리가 나지 않는 정도였어요 한 날은 귀접이라고 하나요? 누군가가 제 몸을 더듬는데 그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무섭지만 그런 경험도 있었고 이제 학교에 가서도 엎드려 자면 가위에 눌리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이골이 나서 그냥 무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고3이 되던 어느 날 저희 가족은 이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사를 하고 두 달 뒤 엄마가 암에 걸리게 되어서 수술을 하셔야 하는데 끼가 잘 멎지 않아서 죽을 수도 있다는 소리를 듣고는 이모들이 잘 아는 스님께 부탁을 드려 집에서 수술 성공 기원 같은 죄를 지내게 됩니다 그때 이사하기 전에 집에 한번 가보자 하게 되어서 찾아갔는데 그때 스님이 말씀하시게 옛날에 공동묘지 자리라고 귀신이 득실득실한다고 그제야 그 집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해석이 되더군요 제가 왜 그렇게 가위에 눌렸는지 엄마가 암에 걸렸는지 사실 저희가 이사 오기 전에는 삼촌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 집에서 살면서 이혼하고 숙모도 암에 걸렸었고요 할머니가 돌아가셨고요 아버지는 매일 술만 드시고 살고 안 좋은 일만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시고 오신 날에 저희 방 뒤쪽 수도가를 보시면서 너 누구냐고 왜 여기 있냐고 소리치던 게 생각이 나네요 엄마가 물어보니까 웬 남자가 서 있더래요 저희 집의 남자는 아빠와 할아버지 뿐입니다 귀신 나오는 집이 이래서 좋지 않습니다 병이 들고 하는 일이 안 풀리고 이사 가고 난 후 저희 가족은 별일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신의 전사 신이 존재한다면 왜 이다지도 많은 악이 존재하나요 흔히 던지는 잘못된 질문이다 세상은 반드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선이 있으면 악이 있듯이 한쪽이 없으면 다른 하나도 존재할 수 없다 그게 사실이라면 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나요 라고 고지어 질문을 할 듯이 물론 신께서는 끊임없이 악을 무찌르고 계신다 내 이름은 다르탈리안 그분의 가장 정의로운 천사들 중 한 명이다 지상을 돌아다니며 눈에 보이는 모든 악을 해치우고 있다 인간들은 듣도 보도 못한 괴물을 죽인다 그리고 완전히 부숴서 인간들이 편하게 밤에 잠을 잘 수 있도록 한다 내가 이렇게 고생한 덕분에 살아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를 테지만 근데 스탈린은요? 히틀러도 있잖아요? 솔직히 균형을 위해 살려둬도 될 정도로 미미한 존재들이었다 내가 파괴하는 놈들은 정말 무시무시하고 지독해서 살려둘 수가 없다 재미있는 점은 인간들이 그 어떤 종교에서도 내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도 나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다 가령 미국에서는 나에게 이런 이름을 붙여줬다 여섯 번째 이야기 예지력 나는 다른 사람의 죽음을 미리 알 수 있다 어떻게 죽는지는 모르고 다만 언제 죽는지만 안다 보통 누군가를 보고 머리카락이 무슨 색인지 아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가 어렵다 친척들과 가까이 살면서 내 감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일을 여러 번 겪었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며 살았다 그러다 켈리를 만났다 당시 살 날이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 특별한 병을 앓고 있지도 않았기에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친구가 되었다 수명이 몇 시간도 남지 않았던 바로 그날 가슴이 너무 아팠다 우리 자전거 타러 놀러 가자 켈리가 방방 뛰며 말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러지 말고 그냥 집에서 노는 건 어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어봤다 켈리가 고개를 끄덕이자 갑자기 수명이 48년으로 늘어났다 그렇게 나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인지하게 됐다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에게 사용해보려고 했지만 보통은 실패로 돌아갔다 어느 날 나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우울함에 빠져있던 친구와 길고 긴 대화를 나누고 수명이 몇 시간에서 수십 년으로 바뀌는 걸 확인했기 때문이다 아내에게 열정적인 키스를 퍼부으며 방으로 들어갔다 사랑을 나눈 뒤 완전히 기분에 취해 눈을 감았다 다시 눈을 뜨고 아내를 바라본 순간 갑자기 아내의 수명이 아홉 달로 줄어들었다 일곱 번째 이야기 고백 난 오래전에 모 방송사의 하청에서 영상 편집 일을 했었다 당시에 나는 유튜브나 니코니코에서 친구가 만든 보컬로이드 곡과 그림을 편집한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었는데 TV 업계에서 일하던 친척 아저씨께 작품을 보였더니 센스가 있다며 칭찬받고 영상 편집 알바를 소개받을 수 있었다 하청의 작은 회사였기 때문에 내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월급도 아쉬웠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불평하면 벌받는다고 생각하며 무작정 일하고 있었다 갓 일을 시작했을 때는 로컬 프로그램에 bgm이나 자막을 넣고 컷을 내리는 등의 일을 하고 있었지만 1년 정도 다니면서 골든 프로그램의 편집을 맡게 되었다 누구나 아는 유명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의 편집을 자신이 하고 있다는 것은 다 없는 우월감에 져줄 수 있는 명예였다 TV 업계는 화려함만 갖고는 성립되지 않는다 일반인에게 알려져서는 안 되는 그림자 같은 부분이 있다 어느 날 사장이 나를 호출했고 나에게 새로운 일을 해달라고 했다 일한 지 2년 정도 지나 맡고 있는 업무의 대부분을 파악하고 혼자 할 수 있게 됐다고 자부했던 나는 아직 해본 적 없는 일을 맡아 기뻐했다 미지의 일에 도전할 수 있는 기쁨이 가득한 나와는 대조적으로 부끄러운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사장은 말했다 신명 영상을 만들어주지 않겠나 시청자로부터 올라왔다는 명목으로 짜잡기한 짧은 신명 영상을 랭킹 형식으로 보여주는 신명 프로그램이 있다 뭐 어느 정도 나이가 찬 사람이라면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신명 영상의 약 18은 층 모두 모조 페이크 영상이다 아마추어가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린 것을 차용한 영상 비디오 대여점에 놓여있는 잘 알려지지 않은 신명 영상집에서 차용한 그림 과거에 방송된 것들 중 인기 있는 것을 포착해온 영상 등을 사용하는데 이런 영상만으로 프로그램을 만들면 신선미가 없어 그래서 완전 신작 신명 영상을 몇 개 정도 준비하는데 이 일을 하게 된 것이 나라는 거다 신명 영상을 만드는 건 사자에 대한 모독이고 진짜 영상이라고 믿고 있는 시청자를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엔 죄책감이 날 무겁게 짓눌렀다 하지만 영상을 몇 개 정도 만들고 난 뒤에는 이 일을 진심으로 즐기고 있는 걸 깨달았다 자기가 만든 신명 영상을 보고 마음속으로 겁먹은 아이들과 절규하는 어른들의 반응을 보고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도 움직일 수 있다니 지금껏 이런 일은 없었지라고 느꼈다 편집은 대부분 뒷면의 일이다 항상 영상의 중심은 연예인들 그들을 더 화려하고 알기 쉽고 즐겁게 시청자에게 전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우리 편집자들이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평가되는 것은 연예인뿐이다라는 것 당연하게 생각했고 우린 그걸 납득하고 이랬다 그래도 마음에 어딘가에서 자신의 일을 인정받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던 걸까 그 욕심이 신명 영상을 만드는 것으로 채워진 것이다 신명 영상은 자신의 편집 기술로 만들어진 귀신이 취약 쟤 내가 주역 나는 것이다 나는 매년 여름마다 소름 끼치는 공포 영상을 만들어 갔다 신명 영상을 만들기 시작한 지 3년쯤 지나자 나름대로 이름이 난 고스트 장인이 되어 있었다 그런 어느 날 갑자기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직장에서 언제나처럼 일을 하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전화를 걸어온 것은 고교 시절부터 친구로 지금도 자주 만나는 호리노였다 어쩐 일이야? 요전에 애들이랑 밥 먹으러 왔는데 건강은 어때? 너 때문에 너 때문에 호리노의 평소 즐거운 분위기는 간대 없고 몹시 허둥대고 있었다 아야기 차에 부였다 어제 나는 말을 잃었다 뭐라고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호리노의 오열만 휴대폰으로 들리고 있었다 다리를 자르지 않으면 안 돼서 아야는 이제 평생 제대로 걷지 못하는 거야 나는 깜짝 놀랐다 호리노도 분명 같은 생각이었을 거야 그래서 나에게 전화를 한 거겠지 내가 말했지? 가짜라고? 정말 그런 거야? 아야짱의 일은 안타깝지만 말이야 진짜 그럴 리가 없잖아 어떤 영상을 만들지 함께 마시면서 생각했었지 진짜 영혼 따위가 있을 리 없잖아 작년 크리스마스에 호리노를 포함한 고등학교 친구들과 마시다가 내일의 이야기가 나왔다 최근에는 심령 영상을 만들거나 하고 있다고 경솔하게 이야기했고 몇몇이 출연시켜달라고 농담으로 부탁했다 친구니까 출연료도 내지 않아도 되고 TV 관계 일을 하고 있는 나도 오피라고 일석이조라고 생각해서 우선 호리노에게 제안했다 호리노는 뛸듯이 기뻐했고 어떤 신명 영상을 만들지 협의했다 영상의 내용은 이랬다 딸의 생일을 홈 비디오로 촬영하고 있고 아야짱의 허벅지에 휘감겨 있는 수수께끼의 손이 비친다 이 손은 근처의 교차로에서 사고로 숨진 마라토너일 것이고 아직 뛰고 싶다는 강한 염원이 남의 다리를 부러워하고 원망하고 있다 라는 것 프로인 내 입장에서 보면 흔한 설정이지만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는 탓인지 호리노는 아주 마음에 들어했고 촬영 시에는 지나칠 정도로 협력해줬다 보통 TV 업계의 일을 대단한 것이라고 느끼고 고마워하는 호리노를 보고 옛날화를 떠올렸고 그때를 그리워하며 촬영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호리노의 자세한 이야기를 묻자 아야짱이 읽은 것은 오른쪽 넓적다리 아래였다 내가 만든 심령 영상에는 아야의 넓적다리 부근을 검고 가느다란 손이 휘감겨서 만지고 있었다 설마 우연일까? 우연이다 영혼이 있을 리가 없어 몇 번씩 자신을 타일러 보지만 불안은 전혀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나는 호리노와 통화를 끝내고 이사자카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시자카는 호리노와 같은 고교 시절의 오랜 친구로 호리노와 만든 것과는 다른 심령 영상을 이시자카와 만들었었다 만약 아야짱에게 발생한 사고가 심령 영상 때문이라면 마찬가지로 심령 영상을 만들었던 이시자카에게도 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귀에 댄폰에서 연결음이 울리는 동안 이시자카와 찍은 영상의 내용을 떠올리려고 했지만 좀처럼 생각나지 않는다 왜 전화를 안 받아? 뭐하고 있어 이시자카? 하고 짜증이 날 때쯤 이시자카가 왜 전화를 받지 않는지 알 것 같았다 휴대전화가 아니라 이시자카의 집에 전화를 걸자 이시자카의 어머니가 받았고 이시자카가 어제 죽었다는 사실을 귀띔해 주셨다 그랬다 이시자카와 찍은 건 익사한 여고생의 영혼이 이시자카에 매달리고 있는 영상이었다 생명이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살아있는 사람이 증오와 질투를 더함으로써 영적인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이지만 나는 열심히 심령 영상을 계속 만들고 영호를 계속 생각한 결과 생명과 비슷한 성격의 것을 낳을 수 있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내가 만든 심령 영상의 영혼은 시간이 지나면 정말 존재하게 된다 만들어진 영혼 설정이 완벽하게 반영되어 사람을 저주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죽게 만든다 지금까지 내가 만든 심령 영상에 출연해준 출연자들에게 닥치는 대로 연락해보면 영상과 같이 죽은 사람이 몇 명 있었다 죽진 않았지만 영상에서의 설정대로 불행에 휩쓸린 사람도 산더미처럼 있다 나는 무서워져서 이 일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 이제 누구도 불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 영혼을 장사에 이용하다니 해서는 안 되는 일이어서 더 빨리 알아챘어야 했다 나는 심령 영상에 가족과 친척, 친구나 그녀까지 출연시킨 거야 그들은 시간이 지날 때마다 한 명씩 죽어간다 영상에서 시사된 대로의 죽음으로 모두에게 사과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다 하지만 이런 일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용서해주지도 않을 것이다 이름 있는 영능력자에게 부탁해도 속수무책이었다 만든 영상을 모두 파기해도 허서였다 그래서 난 심령 영상 하나를 만들기로 했다 그 심령 영상의 등장인물은 나 한 사람이다 필사적으로 컴퓨터를 향해서 타이핑하는 모습이 보인다 타이핑의 내용은 지금까지 저지른 죄를 고백하는 것이다 그를 끝마친 내 등 뒤로 나 때문에 죽은 수백 명의 영혼이 천천히 살금살금 다가오는 영상을 lotion을 약하며 정상이야 그냥 연구생하게 될 수 있는 에이 오는 곳에 맞게 잘 되네